남영희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저는 또또하게 기억합니다. 4.15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서 전국 최저 171표 차이로 윤상현 후보와 함께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재검표를 신청했다가 당의 지시가 있었겠죠. 이틀 후인가 하루 후에 재검표 신청 선거 무효소송을 접었던 그런 남영희 인물이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청와대를 이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실었던 것이 다 신문에 다 신년모양이네요. 민경욱 의원이 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시체팔이 선봉에 선 이 여성 바로 지난 4.15 총선 때 인천동미추호을구에서 전국 최소 진 172표 차이로 졌다고 재검표 신청했다가 바로 다음날 사과하고 취세했던 인간입니다. 민주당의 그 어디로부터 재검표 하면 큰일 난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었던 겁니다. 이 남영희 씨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태원 참사 원인은 청와대 이전이다. 윤석열과 오세훈 물러나라. 이런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 주장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종북 좌파의 시체팔이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수습하고 이재명과 문재인 사건은 차질 없이 철저하게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남영희 의원이 올린 글이 이런 글이 모아입니다. 이렇게 올린 모아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 할로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조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남영희 전 인천광역시 동미추월을 후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순식간에 입장을 바꾸는 남영희는 두 얼굴의 아수라 백장이다. 이건 자유호국당에서 사고가 터지길 기다렸던 것처럼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태원 참사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이다. 논란일자 삭제다. 도대체 언제까지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을 참입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2020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72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재금표를 포기하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를 받았겠죠. 야 재금표 하면 큰일 나. 빨리 접어.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재금표 하면 왜 큰일 납니까? 표를 조작했으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남영희는 이기도록 엄청난 표를 삼천 사전투표 득표서를 쑤셔 넣어줬는데 전산적으로. 그래도 171표를 진 겁니다. 이번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산 조작을 통해서 수백만 표를 이재명 함께 밀어줬는데도 24만 무슨 7천 표와 9천 표로 패배한 겁니다. 딴 데 같으면 길길이 날뛰면서 재금표하고 선거 무효 소송 제기하고 했겠죠. 못하죠. 왜?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수백만 표를 윤석열 표를 도덕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금표 선거 무효 소송 못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신청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인천동구 미추홀굴수 무소속 융상인의 패배 남령이 다시 신반 끝내겠다. 4년 뒤를 기약하겠다. 보내주신 성은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에게 감사할 게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염원에 부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굴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정상투표면 특정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지도 하고 당일투표 지지도가 같아야 되거나 비수되어야 됩니다. 0에서 3% 정도가 나오면 정상투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남령이 몇 퍼센트입니까?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1%입니다. 모든 12개동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전산조작을 통해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래 4에서 11%가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안상수 후보는 표를 엄청나게 뺏어간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죠?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차이칱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171표 차이로 윤상윤 후보와 함께 패배한 겁니다.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전산조작 한 것도 모르고 당장 재금표를 신청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급히 뭡니까? 야 남령이 뭐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급히 이름 낮춘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디 이렇게 선거 도덕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죠. 미래통합당의 안상수 후보의 표를 빼앗다가 남령이 함께 그냥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무소속의 윤상윤의 표를 빼앗아다가 그냥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동구 미추울구에는 11개의 동수가 있고 59개의 투표소가 동 밑에 산하에 59개가 있습니다. 59개 모두에서 사전투표에서 남령이가 다 승리한 겁니다. 왜 투표소 레벨에서 다 표를 이동시켰습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안상수 표하고 윤상윤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남령이 함께 넘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윤상윤과 안상수는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59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 확률은 어떻습니까? 2분의 1의 59성입니다. 2분의 1을 59개의 이름 곱한 거니까 수억의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남령이가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전승을. 이런 것을 보고 현직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르기가 힘든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냐고요. 59개 투표소 모두에서 남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압승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찬지 한번 보실랍니까? 윤상윤 후보가 여러분 당선이 됐는데 100표를 받을 때 당일 투표에서 남령이가 86.1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뜻합니까? 당일 투표에서 남령이가 먼저 윤상윤이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관내 사전투표가 86.1표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윤상윤 후보가 100표 받을 때 남령이가 86.1표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몇 표를 받았습니까? 174.1표를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위에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윤상윤이 관외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받을 때 남령이가 113.0표를 받은 겁니다. 표를 쑤셔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군은 사전투표 여러분들 참가자 수가 46,334명이고 당일 투표 참가자가 69,645명입니다. 여러분 통계학에서 대개 국정지지도를 조사할 때 표본수가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정도 되면 백만, 천만 정도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일 투표가 7만 명 정도가 되고 사전투표가 4만 6천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수입니다. 그러면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수의 법칙이 정확하게 맞아뜨려야 됩니다. 뭔가 하니까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참가했을 때 특정 정치인인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지도와 당일투표 지지도는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 100%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하고 이런 선거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는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 이런 것을 계속하는데 이 나라를 이끄는 여러분들 지도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놈이 그 놈이니까 그 놈들이 이런 다 힘을 합쳐서 이런 종류의 선거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미친 사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회가 정상사회입니까? 심성들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남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을 모두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그래서 웅진군에 관련된 20개인가 중에서 한 군데만 먼저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고 19개인가가 다 더불어민주당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월, 민경욱 의원이 띄었던 연수구월의 투표수가 53개인데 53대 제로입니다.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연수구 값 45대 제로, 서구 값 70대 제로, 부평구 값 72대 제로, 동구미초월 값 59대 제로, 동구미초월 값 54대 제로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만큼 누구와 함께 더해 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분들 53대 제로, 45대 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한민국에 배운 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서울법대 나온 놈들도 많잖아요. 하버드 예의를 나온 박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말들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거마다 이렇게 도독질을 하는데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냐고요.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 맞습니까? 선거가 아니죠. 이거는 조작이고 사귄 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앞으로 승할 거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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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